안녕하세요. 세브런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민재입니다. 폭식은 일정한 시간 동안 통제력을 잃고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양의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허기진 느낌이 들어서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먹게 되고 음식을 음미하지도 않고 삼켜버리거나 부끄러워서 숨어서 먹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폭식증은 크게 두 가지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반복적인 폭식과 함께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구토나 과도한 운동, 변비약 사용 등의 극단적인 체중 조절이 동반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먹는 것에 대한 조절 상실로 이어져 폭식이 생기고 폭식 이후에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구토 등의 보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폭식장애의 경우에는 폭식은 있지만 이러한 보상 행동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토나 과도한 운동, 변비약 사용 등의 보상 행동이 있으면 신경성 폭식증, 그렇지 않으면 폭식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양은 고도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뚱뚱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A양은 대학교 입학 후에 주변의 날씬한 친구들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1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 이후에는 처음으로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살이 빠지니 예뻐졌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자 그때부터 체중 조절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며칠씩 굶는 이벤트가 반복되었고 굶다 보면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폭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은 빠지진 않았고 폭식 이후에는 살이 다시 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구토를 하거나 일부러 음식을 먹고 씹고 뱉기만 하는 행동을 반복하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폭식장애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B양이 있었습니다. B양은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늘 외롭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 후에 B양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자 극도로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폭식과 폭음을 반복하던 B양은 결국은 거의 매일같이 폭식과 폭음을 반복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스스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모든 폭식증 환자가 A양이나 B양과 똑같은 심리를 보이지도 않고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폭식이나 구토 등의 행동을 보였을 때는 행동 그 문제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깔린 환자의 감정이나 심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 직전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세루토닌 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폭식이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폭식증 환자에서 역시 호르몬의 변화로 생리 직전에 일시적으로 일반적으로 폭식이 증가하듯이 폭식이 증가할 수는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지적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보다 길게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폭식이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폭식 장애의 경우에는 신경성 폭식증과 다르게 폭식과 폭식 사이에 체중 조절을 위한 극단적인 시기 조절이나 보상 행동이 없기 때문에 신경성 폭식증에 비해서 호전율이 높은 편입니다. 섭식 장애의 특징은 진단과 진단 사이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 행동을 하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이완될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에는 반복된 구토와 변비약 사용으로 인해서 저칼류멸증이나 심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확장이나 식도 손상, 치아 부식 등 다양한 신체적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역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 장애에서 모두 불안장애나 우울성 장애의 빈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물 등을 사용하는 물질 사용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검사 등의 기본적인 신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영양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그동안 체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확인하고 보상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빈도나 심각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의 환자의 1차적인 치료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란 이 병을 지속시키게 되는 환자의 기저에 깔려있는 환자의 생각이나 행동,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 환자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하게는 환자가 시간대별로 식사한 양과 종류와 그리고 그 보상 행동을 함께 기록을 하고 그 전후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시기일기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시기행태를 확인하고 또한 더욱 건강한 식사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도 치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것은 항폭식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반된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되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게 되거나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잦아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혹은 숨어서 계속해서 폭식을 하게 되거나 폭식을 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경멸이나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한 번쯤은 신경성 폭식증이나 폭식장애를 의심해보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